도대체 무슨 짓을 했냐 이걸 여러분들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루하루가 갈수록 더 정교하게 정밀폭탄을 가합니다. 이번에 보니까 이스라엘 공군도 하나씩 다 제거하더군요. 하마스의 주요 인물들을 그리고 그걸 트위터를 통해서 누구를 제거했습니다. 제거하는 그런 과정에 대한 그런 영상도 공개를 하고 한 명씩 다 제거하더군요. 선거 사기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전복시키기 위해 가지고 선거를 도독질했습니다.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은 국민들의 여망을 짓밟고 도독질의 수개가 된 겁니다. 선거 사기의 수개가 전임 사법연수원장이 선거 사기의 수개가 된 겁니다.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대법관들이 모두 다 선관위 부정선거자들하고 공모를 해 가지고 다 덮는 것을 우리가 봤기 때문에 판사라는 인간들이 어떻게 이름 처신하는지를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기대를 크게 안 했지만 김용빈 씨가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부정선거의 책임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전혀 기대를 안 했지만 노태학과 김용빈도 그냥 대역제의의 관열에 들었은 겁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이 보궐선거 사기를 그동안 방송을 보시지 못한 분들은 그 다음 섹션에서 오늘 새롭게 여러분 나온 그런 내용을 공개하겠지만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내용하고 다음 섹션 내용하고 조금 몇백 표나 몇십 표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오늘 부정선거 문제를 그동안 접회하셨더라도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 정리하신다고 생각하시고 보궐선거 사기 요약을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섹션별로 딱 나눴습니다. 보궐선거의 표 도독질 1번입니다. 약 3만 7천 표 이게 어제까지 연구 결과이기 때문에 3만 7천 표의 가짜 사전투표자 수를 만들고 거의 대부분을 더불어민주당의 진 교훈함께 넘겨준 겁니다. 그러니까 유령 사전투표자 수를 한 3만 7천 명 만들어가지고 거의 대부분을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함께 넘겨준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 아주 간단하게 요약 정리한 것이 바로 이 표입니다. 10월 11일 보궐선거 산관이 유령 사전투표자 수 부풀리게 진짜는 15.09%인데 선거인수 기준으로 15.09%인데 더불당의 진 교훈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유령 투표자 수를 만든 겁니다. 12.64%로 업시키는 겁니다. 두 개를 빼게 되면 약 7.55%를 여러분들 표를 새로 만든 겁니다. 뭘 위해 가지고? 진 교훈의 당선을 확정하기 위해 가지고 7.55%에 해당하는 그런 조작을 한 겁니다. 이 7.55%는 사전투표 기준으로 하게 되면 3만 7천 779표입니다. 숫자는 앞으로 다수의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어제까지 연구 결과입니다. 여러분 오른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선거인수가 7.46%가 되면 통상 사전투표에 참가하는 사람은 선거인수의 50%이기 때문에 두 배인 25.44%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사전투표 득표수를 여러분들 환산하게 되면 32.80%입니다. 진짜에 비해 가지고 32.80%의 가짜 투표지를 더 투입한 겁니다. 그래서 더불당 후보한테서 50%의 보너스를 제공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작업을 진행한 겁니다. 이게 어제까지의 리포트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여러분들 지금 10월 11일 날 실시됐던 더불어민주당이 당선됐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핵심은 1단계는 유령투표자수를 만들어 가지고 조작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든 다음에 그다음에 여러분들 선거관리비원회가 보관하고 있던 사전투표함에 그 숫자대로 마추어가 여러분들 표를 넣은 다음에 그 여러분들 마추어가 만든 가짜 투표지들이 들어있는 투표함을 여러분들 투표소에 가져왔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두 번째가 여러분들 설령 사실이 아니라고 판정이 되더라도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이렇게 조작을 했는데 개표소에서 이상한 부분이 상당히 발견이 안 됐다. 그 이야기는 그냥 투표함 전체를 통과를 한 겁니다. 4.15 총선에 여러분들 법원의 정거 보전 명령에 따라서 투표함을 만들 때는 시간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시간도 많고 딱 한 군데밖에 선거가 실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선거 4기 세력들은 기발한 방법을 여러분들 생각해낸 겁니다. 시간도 있고 그다음에 동원할 수 있는 인력도 있기 때문에 진교훈의 승리를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선거 인수 기준으로 7.5%를 투표자 수를 부풀린 다음에 3만 7천 표율을 정확하게 그 숫자에 맞춰서 여러분들 투표함에 집어넣어 가지고 현재 사전 투표함은 완전히 지역 선관위에 4박 5일 동안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게 몇 표론지도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점령당한 겁니다. 선관위에 의해서. 그리고 그 선관위 핵심 관련자들이 특정 지역 출신들이 다 장악하고 있을 겁니다. 그거를 분시하지 못하면 그냥 대한민국은 그냥 그대로 납치되어 가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여러분 됐습니다. 그럼 보궐선거2 조작 이후와 조작 이전을 보시게 되면 아주 명료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표가 아주 간단합니다. 보시게 되면 이렇게 계산이 다 됩니다. 왜 계산이 여러분 되는가 하니까 전산 조작을 하게 되면 규칙을 이용해 가지고 표를 이동시켜야 됩니다. 당선시키고 싶은 사람은 표를 많이 몰아주고 낙선시키고 싶은 사람은 표를 훔쳐야 됩니다. 그래서 덕표수를 조작하는 데는 규칙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각이 안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참조 여러분 보시게 되면 이것이 제야전문가가 조사한 강서 보궐선거 덕표수 조작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표수까지 다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게 뭔가 하니까 여러분들 강서 보궐선거에서 득표수에서 여러분들 조작을 어떻게 했는지를 찾아낸 다음에 조작을 수적한 상태입니다. 여러분이 보실 때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은 선관위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22.92%인데 이게 다 가짜라는 겁니다. 표를 도둑질하기 위해서 진짜는 훨씬 더 낮은데 이 가짜를 여러분들 15.57%를 뭐로 한 거 하니까 22.92%를 뻥튀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조작할 수 있는 여러분 그거를 한 걸음에 표현한 것이 이겁니다. 실제로 사전투표 득표율은 15.57% 선거인수 기준으로 이것밖에 안 되는데 이거를 조작하기 위해서 유령투표자 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22.92%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표를 쑤셔 넣어줬기 때문에 당일투표 100장당 진교훈은 조작전에는 사전투표지가 63장을 받았는데 표를 쑤셔 넣어줬으니까 당일투표 100장당 사전투표지가 121장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득표수도 보면 그냥 표를 이동시 그대로 나옵니다. 수정하고 그다음에 조작한 이후에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정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표를 조작하게 되면 궁극적으로 숫자를 만져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여러분들 개표소에서 실물투표지들이 이상이 없었다. 그래서 선관위 측이 그냥 다들 입 다물어라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최종적인 여러분들 결정은 실물로 된 투표지가 아니고 바로 여러분이 보시는 이 숫자입니다. 이 숫자 진교훈이 7만 4943표를 받았다는 이 숫자가 선관위가 1년에 9천억을 여러분 돈을 투자해 가지고 만들어낸 최종수치입니다. 이 숫자만큼 여러분들 중요한 정보는 없는 겁니다. 이 숫자들이 다 조작이 된 겁니다. 그 조작을 수정한 것이 바로 밑에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 사기를 밥 먹듯이 물맛듯이 해온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가방끈이 길지가 않을 겁니다. 많은 공부를 한 사람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조작을 하더라도 그냥 당선자 낙선자를 발표하고 나면 그걸로 땡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숫자를 조작하게 되면 이렇게 영원히 남습니다. 이렇게. 이게 이런 김영빈과 노태학 작품입니다. 노태학도 사법적 이름들 법정에 서야 될 겁니다. 노태학과 김영빈이 여러분들 법정을 세울 수 없으면 대한민국이 망한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 나라에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 더러운 인간들하고 어떻게 삽니까 김용민과 노태학이 부정선거를 주도한 겁니다. 노태학은 여러분들 2022년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여러분들 부정선거의 주범이고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의 주범이고 여러분 그다음에 2023년도 10월 11일 보궐선거의 주역인 겁니다. 그게 대법관입니다. 한양법대를 나온 대법관이 노태학입니다. 그들은 문과 출신들이기 때문에 숫자를 조작하면 이렇게 여러분들 흔적이 남는 걸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 안 할 겁니다. 그러나 범죄자들인 겁니다. 나는 제가 믿고 따르는 공의의 하나님에 여러분들 의지하고 내 양심에 의지하고 젊은 날 좋은 교육을 여러분들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한국과 미국이란 나라의 여러분들 감사하기 때문에 제가 신명을 바쳐서 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 정치권력에 대한 큰 여러분 꿈이 없고 그 자체가 덧없고 여러분들 별 볼일 없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심이 없기 때문에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이 사심이 들어가게 되면 말도 흔들리고 글도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야기죠. 담대하게 어떻게 외칠 수 있느냐 이야기죠. 그것은 사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조작을 해가지고 다 만들어낸 겁니다. 여러분 조작을 해서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 인간들이 만들어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 인간들이 만들어냈기 때문에 사전투표를 먼저 깠습니다. 사전투표를 까니까 여러분 다 뭡니까 이렇게 65대 3 31대 6 이런 수치들이 다 나온 겁니다. 이런 여러분들의 기막힌 숫자들이 여러분 다 나온 겁니다. 65대 3 65대 31 61 34 62 30만 다 조작입니다. 극심하게 조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 조작을 했기 때문에 보시기 바랍니다. 이 조작을 해놓으니까 보시죠. 이게 안 보이겠네. 이렇게 여러분들 다 조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여러분 당일 투표가 딱 시작되니까 뭐죠. 47대 46 51대 43 49대 46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전투표를 시간대별로 기록한 겁니다. 당일 투표를 시간대별로 기록한 겁니다. 완전히 딴판입니다. 65대 31 47대 46입니다. 사전투표를 완전히 사전에 다 계획을 해가지고 계획을 해가지고 선거결과를 사전투표에 완전히 조작을 한 겁니다. 65대 31 사이로 총선보다 더 심한 조작을 한 겁니다. 더불당 후보가 당일 투표에 46%를 얻는데 사전투표에 65%를 얻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짜가 돌린 겁니다. 어떻게 돌렸냐는 여러분 조금 더 가시게 되면 더 상세하게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부정선거의 주범들은 인간이 아닙니다. 이 선거 부정을 저지른 선관위 내부의 인력들은 짐승입니다. 그 짐승들의 지배를 여러분들이 받으시는 겁니다. 더 많은 국민들이 이런 관심을 가지고 이 선거 부정을 막고 참정권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짐승들이 이런 대한민국을 탈취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짐승들 뒤에는 더불당이 있는 겁니다. 그 짐승들 뒤에는 선관이가 있는 겁니다. 그 정성들 뒤에는 선관위의 특정 지역의 여러분들 선골 출신들이 이런 자리를 잡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대한민국의 선거를 여러분들 장악해가지고 백성들을 노예로 삼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여덟 번째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윤합바지께서 입을 다물고 있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윤합바지라고 한다 이거 여러분들 기분 나빠하신 분도 계시지만 윤합바지라고 이런 이야기를 들어도 충분히 쌉니다. 허우대만 멀쩡하고 아무 일도 못한 겁니다. 어떻게 자기가 재임하고 있는 동안에 다섯 번의 이런들 부정선거를 문정권 하여 치렀는데 세 번의 부정선거가 윤석열이 밑에서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사기꾼인 겁니다. 합바지도 여러분들 귀한 표현입니다. 사기꾼에 비하면 도둑놈인 겁니다. 나는 사심이 없기 때문에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합바지와 사기꾼과 도둑놈들 정신을 차리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네가 도둑놈이 아닐 리가 있냐 이야기입니다. 대통령이 되어야 되면 선거 부정이 계속 일어났는데 한 마디도 안 하는 겁니다. 그렇게 겁이 많으면 왜 대통령이 되었냐 이야기죠. 이쁜 마녀와 끼고 이러면 편안하게 살지 왜 대통령이 되었냐 이야기입니다. 대통령이 왜 되었냐 이야기입니다. 국가가 침략을 당했는데 입을 쳐 닫고 있는 것이 대통령입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 시간, 시간대별로 그래프를 그려보시게 되면 사전투표까지는 내일 가능하시면 컴퓨터가 이상해요. 여러분들 오늘 그림을 못 그렸는데 소개를 못 드렸는데 사전투표가 이러면 딱 시작되고 끝날 때까지는 그래프가 뭡니까? 더블당 후보는 높고 그다음에 김태우는 낮고 큰 그래프가 그려지다가 이렇게 딱 이러면 끝나고 당일투표가 시작되니까 접전이 나오는 겁니다. 내 전파 그래프처럼. 참 자식들 너무합니다. 선거 사기 세력들. 국힘당의 김기현이 함 봐라 이야기야. 니 서울법대 나왔잖아. 정신체리라 인간들아. 정진석이 이거 함 봐라 이야기야. 너희는 다 딸이 있고 아들이 없냐 이야기야. 인간들이 여러분들 어떻게 그렇게 사냐 이야기야. 나라가 부정선거 때문에 망하게 생겼는데. 입을 쳐닫고 뭡니까? 금뼈째 한 번 더 달겠다고 이렇게 그냥 모가지를 메고 있으니. 에라이 인간들아. 정진석이하고 동갑이고 김기현이는 내보다 한 살 많고 윤석열이하고 내하고 동갑입니다. 김용빈은 한 살 많고 너희는 새끼들이 없냐 이야기야 너희는. 너희는 손자 손녀들이 없냐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부정선거를 이렇게 반복듯이 한 나라를 그렇게 침묵할 수 있느냐. 나는 이 부정선거를 침묵하는 인간들 그냥 인간으로 안 봅니다. 그건 짐승이지. 여러분 이렇게 부정선거를 해놓으니까 그다음 네 번째 보시기 바랍니다. 표를 도덕질해놓으니까 차익값이 동별로 엄청나게 크지 않습니까? 무진장 큽니다. 2017년 대선부터 2023년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선거까지 가장 차익값이 큰 거가 바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입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17% 이 차익값입니다. 진교훈의 사전빼기 당일입니다. 17% 등촌일동 등촌이동 8% 등촌이동 18% 완전히 미친 수치입니다.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격차가 22% 14% 13% 김태우 마이너스 17% 마이너스 7% 마이너스 17% 마이너스 27% 여러분 나라가 이런 부정선거를 한 정거물이 드러나도 대법관 놈들이 다 덮는 겁니다. 4.15 총선에서 드러난 차익값이 큰 것은 이례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 2021년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대통령선거 지방선거에서 비싼 현상이 일어났으면 다 도덕질 해놓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뚱뚱한 차익값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그냥 더블당은 사전투표만 하면 다 차익값 사전빼기 당일이 다 뚱뚱한 이런 플러스값입니다. 더블당 진짜 나쁜 놈들입니다. 5.86이라 해봐야 저보다 나이가 한 두세 살 정도 적은 사람들이 다수죠 송영길씨가 아마 63년생 정도 될 겁니다. 인간들 참 지저분합니다. 어떻게 부정선거를 해가지고 나라를 차지할 생각하냐 이야기죠. 의 송영길이 의 정청래 의 윤호중이 의 임종숙이 양정철이 추미애 이해찬이 우상우 야 너가 너무하다 너가 이렇게 부정선거를 해가지고 너가 어떻게 이렇게 나라를 이렇게 이렇게 그냥 완전히 날로 먹을 수 있냐 이야기야. 부정선거를 해놓으니까 차익값 이 17% 8%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 보시죠. 22% 하국활동 20% 하국 20% 이게 말이 되냐 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프 어떻게 더블당은 모두 다 뭡니까 사전투표가 그렇게 하면 뭐 압승을 합니까 이 도둑놈들아 이게 말이 되냐 이 이야기 말이 선거부정을 이렇게 해온 겁니다. 선거부정을 해가지고 국민들이 권력을 제어할 수 있는 유일한 여러분들 그거를 완전히 무력화 시킨 겁니다. 이 가짜고 가짜를 뭡니까 진짜로 환원해 보니까 이렇게 작습니다. 차익값이.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하하하. 윤석열이 참. 이렇게 여러분들 선거를 그러니까 뭐 지금 여러분의 말씀드린 네 가지 측면 그러니까 부정선거를 부정선거를 유령투표자수 만든 기준으로 한번 접근을 하고 그리고 유령으로 만든 사전투표자수가 얼마인지를 접근하게 되고 그 다음 조작전과 조작후를 여러분들 접근하게 되고 그 다음 이런 시간대별로 처음에 깠던 사전 투표율은 득표율에서 더블당 후보하고 김태우 후보하고 비교하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최종 결과물인 동별 관내 사전투표의 차이집 사전빼기 당일 차이집을 보게 되면 그러면 뭐 투표함을 갈았든 갈지 않았든 간에 그냥 임용빈이 선거사기대열에 동참한 겁니다. 윤석열이 임명한 기대를 모으고 출범했던 임용빈이 지 입으로 이야기했던 세계적 여러분들 사전투표가 세계적 사기가 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어제의 방송을 요약 정리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정리정돈을 여러 군데 흩어졌으니까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정리정돈을 한 그런 이야기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